다 거 원조! 원조! 파이팅! 자, 경기 준비하고 있는 텔어컨 사커스 박시윤, 이민서, 이혜홍, 박재범, 이정혁, 이명구, 유진선, 김건기 선수로 경기장군 같습니다. 상대방 서로 점수 참관인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백건스 필요하신 점수 참관인? 필요 없습니다. 경기 시작 10초전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원투시가 선지컬을 할 것 같습니다. 2대1 일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둠지 가장 짐승있게 복수하자에 따라서 백건스와 원투시 2대1이 갑니다. 3대3 팽팽한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건스 4점으로 현대 울렬하게 되겠습니다.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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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갔어요. 자, 5대4 자, 들어갑니다. 5대5에서 6대5 선을 땀을 지는 경기 박상 바파요 6대6 7대6으로 맞춥니다 언뜻이 8대6 2점을 올리고 있어요 8쿨스 1점 차별자로 맞춥니다 9대7 난리났어요 10대8 11대8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세요 11대10 12대10 바로갑니다 12대11 13대11 13대11 들어가세요 13대11 14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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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정전 점수 확인 15대11 15대11 15 팩컷 접수 확인